선생님 친구들이 이제 나이가 먹어서 물론 선생님은 아직 너희 또래야? 꼭 기억해야 돼 까먹지 말고 1년 내내 기억해야 돼? 알았지? 꼭 형이라고 불러야 돼? 아저씨 그러지 말고? 선생님 친구들은 아저씨들이야 이제 다 아저씨들인데 어제 친구가 그러는 거야 갑자기 어제 단톡방에다가 친구 녀석이 자기 갑자기 휴가를 얻었대 일주일이 휴가를 얻었대 와이프랑 애기들이 다 처갓집에 갔대 자기 혼자 냅두고 너무 신나하는 거야 아직 너희 그런 느낌을 모를 거야? 그랬더니 애들이 친구들이 전부 다 진짜 진심으로 진짜 부럽다 이러는 거야 진짜 부럽다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한 놈 그 총각인 놈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게 왜? 이러고 있는 거야 너희가 당해봐야 돼? 당해봐야 알아 항상 결혼은 늦게? 절대 선생님처럼 일찍 하지마 선생님 되게 일찍 했어 엄청나게 일찍 했어 20대 했어 아직도 20대지만 20대 했어 웃는다? 웃으면 안 돼? 20대라고 해? 일찍 했어 일찍 해서 후회를 하고 있어 소개팅으로 만났거든?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그 소개팅한 친구들을 아직도 안 보고 있어 거의 원수가 됐어 선생님이랑 원수가 됐어 되게 특이하게 만난 거지 사실 특이하게 만난 게 뭐 사실 그 보통 주변의 친구들 보면 좀 약간 끼리끼리 해 뭐 의사애들 보면 꼭 의사애들이랑 해 보면은 의사끼리 그냥 결혼을 하고 약간 비슷한 부류들끼리 하는데 선생님이 진짜 극과 극이야 그냥 공부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고 성격도 그냥 선생님은 약간 차분한 편이고 그냥 불같아 완전 극과 극이야 먹는 것도 다 달라 그게 연애할 땐 다 좋아 보여 좋았던 게 뭐냐면 먹는 게 반대니까 내가 얘를 좋아하면 얘는 얘를 좋아해 안 겹치잖아 너무 좋은 거야 라고 착각을 했지 꼭 명심해야 되는 게 너희들 명심해야 돼? 대학교 가서 소개팅 미팅을 많이 하게 될 거야 선생님들 진짜 많이 했거든 많이 해 애들 많이 해 많이 했는데 만나고 내숭에 속으면 안 돼? 절대로 엄청난 내숭에 속았어 엄청난 내숭이었어 아니 와이프를 만날 때만 해도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만난 이유가 한참 군대를 제대하고 한참 이제 여행 친구를 찾고 있을 때야 마침 엄청 찾고 있을 때고 그리고 엄청 미팅 소개팅을 하고 싶어서 난리를 칠 때야 근데 절대로 복학생은 많이 들어오지 않아 아무리 잘라도 대학교 1학년 때는 미친 듯이 들어와 귀찮아 절대 고사하면 안 돼? 대학교 1학년 때밖에 안 들어온다고 1학년 2학년 때로 열심히 하는 거야 열심히 하다가 이제 복학생이 됐어 들어왔어 그랬더니 이제 친구들한테 이제 미팅 소개팅 하자고 막 하고 다니는 와중에 마침 선생님이랑 친구 이제 셋이서 밥을 먹는데 이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 다른 친구가 너 소개팅 할래? 라고 전화가 온 거야 근데 옆에서 듣고 보니까 어? 여기 친구를 소개시켜준 이유가 이제 지역이 우선 같았어 집이 지역이 같았고 뭐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소개팅을 하려고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얘가 약간 뜸을 들길래 옆에서 내가 듣고서 내가 할래 그런 거야 그리고 가로챘어 그리고 후회를 했어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우선 내가 할래 그러고서 근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우선 첫 번째가 최대 출신이래 특이하잖아 보통 잘 만나지 못하는 부류야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냥 신기한 느낌으로 나갔어 신기한 느낌으로 그냥 미팅 소개팅은 한 번 두 번 할 때나 설레지 여러 번 해봐 설레질 않아 그냥 그냥 나가 그냥 뭐 잘 안 되겠지 될 확률이 별로 없으니까 보통 보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갔어 나갔더니 왜 선입견이 있잖아 약간 최대하면 괜히 담배를 잘 필 것 같고 너무 이상한 선입견인가 담배를 잘 필 것 같고 선의배가 굉장히 엄격해서 술을 사발로 마실 것 같고 왠지 그런 느낌이 있는데 나갔어 나갔더니 전혀 아닌 거야 되게 여성스러워 굉장히 굉장히 여성스럽고 뭐 하는 행동 하나하나며 아니면 말을 하는 것도 이러는 거야 속았어 자기가 자기가 요새 친구들이랑 자취를 하는데 자기가 아침밥을 한대 요리를 잘해 되게 의였어 두 번째에서 갑자기 또 꽂혔어 두 번째 요새 나의 취미생활은 십자수래 자기가 십자수를 한대 이런 내숭에 속은 거야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어서 나중에 열받아서 나는 따졌지 야 뭐냐 이때 얘기한 거 다 뭐냐 그랬더니 자기는 절대 거짓말을 안 했대 절대로 자기는 그때 세 명이서 번갈아서 일주일씩 밥을 했을 뿐이고 마침 나랑 만났을 자기가 당번 했을 뿐이래 거짓말한 게 아니래 그리고 그럼 십자수는 뭐냐 따졌어 그랬더니 자기는 십자수를 딱 일주일 해봤대 그때 마침 너를 만난 것 뿐이래 니가 재수 없는 거래 이러고 있어 속으면 안 돼 알았지 이거에 속아서 괜히 좋게 보여서 그리고 코가 껴서 일찍 결혼을 하고 지금까지 후회를 하고 있어 지금까지 꼭 명심해야 돼 항상 결혼은 즐기고 다 즐기고 여러 사람 다 만나보고 늦게 하는 거야 알았지 늦게 하는 거야 그 친구가 부러웠어 그래서 우리 휴가 나왔다 휴가 생겼다 그 친구가 굉장히 부러웠어 들으면 놀랄 거야 우리 와이프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가끔 얘기해줄게 그러면 진짜 생각도 못한 별의별 짓을 다 해 아까 얘기했던 그 선입견이 원래 다 맞았더라고 담배도 많이 폈었던 거고 옛날에 아 이 말하면 나 죽는데 뭐 그냥 맨날 친구들 만나면 그 체육관 친구들 뭐 그런 사람들 만나면 진짜 사발로 먹어 술을 진짜 막 이 대장을 갖다 놓고 내가 한두 번 끌려갔거든 연애할 때는 이 친구들 소개시켜준다고 가잖아 그러면 가끔 뭐 노래방을 들어가도 막 아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다 막 이제 담배 연기가 자욱하고 막 사발 이만큼 있고 이러고 마시고 이런 사람을 내가 만났어 써보자 두 번째 두 번째